두 번 다시 연락 안을게 그러니까 행복해지라고 이게 마지막 얘기라는 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서 멀어져 줄게 그러니까 미소를 보여줘 내가 너에게 싫은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떠날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웃으며 안녕할 수가 있는 사이가 되게 우리 서로 멀어져 행복할 수 있던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제 안녕을 말하는 사이가 됐네 상처 주고 화해를 하고 너와 내가 맞춰왔던 길은 이젠 우리가 아닌 서로의 길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떠날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웃으며 안녕할 수가 있는 사이가 되게 우리 서로 멀어져 행복할 수 있던 게 이렇게 될 줄 몰랐었는데 이제 안녕을 말하는 사이가 됐네 내 사랑 내 사랑 아멘